수행평가 기간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수학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기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시를 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작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라고 하면 항상 문과가 나오던 학생이거든요 문과적 이과생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시를 참 좋아했어요 도저히 믿겨진 않겠지만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원래는 처음에 꿈이어서 영화를 좋아했는데 영화를 좋아하면 당연히 소설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소설도 좋아하고 이러다가 뭔가 사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시를 한번 되게 재밌게 읽고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도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영화가 소설이라면 사진은 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혼자 감상해 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행평가 주제들 중에서 오늘은 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챗GTP라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줘요 근데 이제 영어로 원래 개발된 거라서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꽤나 한글로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 요즘에는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이런 것도 막 갑자기 나오고 그리고 작곡해줘 라고 막 나오고 작사해줘 막 나오는 영상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어떤 가수분이 작사해줘 혹은 작곡해줘 라고 해서 챗GTP가 만들어주는 거대로 노래를 하고 가사를 이렇게 불렀던 그 영상도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챗GTP야 수학에 관련된 시를 작성해줘 이렇게 검색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눈치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챗 그 녀석한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뭐 이렇게 뒤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생님이 여기 챗GTP에게 수행평가를 묻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수행평가를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검색했던 건 이거 있거든요 수학에 관련된 시를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저리에 주저리에 주저리 이렇게 써놨더라고 갑자기 몇 초 안 가요? 한 1, 2초 만에 우르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면 수학의 세계에 빠져 숫자와 공식을 풀어나가는 날 수학은 논리의 줌이요 문제는 수수한 해답의 달 삼각형의 각을 구하고 원의 둘레를 계산하며 수학의 미래를 해치며 우리는 지식의 문을 열어가네 수학의 순간은 아름다워 답을 찾을 때까지의 쾌감은 어마어마해 지식의 세계를 넓히며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네 이상해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짧은 글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운율도 있고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어야지 이제 예쁜 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없고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몇 초 만에 이렇게 뽑아다 보니까 시 라는 키워드와 수학의 키워드를 이렇게 비벼서 훌륭 이렇게 된 느낌인 거야 이대로 되면 진짜 수행평가는 그냥 빵점이겠다 싶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키워드가 넓혀 넓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 수학에 관련된 시라고 하면 선생님도 경험은 없고 수학에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라떼는 선생님 중학교 때 REF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거의 시조세인데 그 가수의 이별 공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별 공식 수학에 관련된 공식은 아니야 이별 공식이 주제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화 용어로 얘기하면 클리셰거든요 예를 들면 이별 장면에서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뭐 이렇게 가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가수가 막 노래를 할 때 뒤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90년대죠 막 이렇게 막 자막이 그네 공식이 막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 저거 수학 내용 아닌데 왜 그네 공식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너무 옛날이니까 여러분이 알 법한 노래를 최근에 보면은 형도니와 대준이 형도니와 대준이 노래 중에 중의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가사가 곱셈 공식이랑 여러가지 식을 막 이렇게 랩하듯이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감상평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노래가 있어 아 근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의 규격을 맞추면서 감정을 좀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멀떨 편나 생각해가지고 그네 공식과 이별을 연결해줘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좀 좁혀봤죠? 그네 공식과 이별을 연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선생님이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좌극한과 우극한만 있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다른데 있으면 연속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 제일 인기 있었던 여배우 두 명이 전지현 송혜교인데 전지현도 날 좋아하고 송혜교도 날 좋아했었다 그럼 극한값은 나다 나는 사실은 다른 애를 좋아했다 다른 애를 좋아하면 우리는 셋이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라서 내가 만약에 그들의 마음을 받아줘야 연속된다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고 그네 공식을 사용하면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야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처럼 이별의 근처럼 가까워져 감정의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때로는 공식만으로는 부족해 이게 조금씩 보면 예쁜 문장이 있긴 있어요 감정의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때로는 공식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어디서 뜯어와서 훅 뭉쳐버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네 공식처럼 정확한 답은 없어 그래도 노력하고 기억 속에 넣어 뭔 소리 이상하죠? 이상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당연히 0점이고 뭔가 소스를 얻고 싶으면 이거를 추출한 다음에 한두 문장씩 건져오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좀 부족한 결과가 나와서 좀 실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제 GTP로 수행평가를 하는 건 있다는 선생님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봐가지고 이게 이제 네이버 은행나무연수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록이 돼 있던 건데 수혈이 되고 싶다 등차수혈이 되고 싶다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을 키워나가는 부지런한 등차수혈이 되고 싶다 등비수혈이 되고 싶다 내가 행복을 나눈 사람들이 다시 행복을 나누게 하는 따뜻한 등비수혈이 되고 싶다 개차수혈이 되고 싶다 처음엔 조금이지만 가면 갈수록 나날이 성장하는 훌륭한 개차수혈이 되고 싶다 수혈이 되고 싶다 언뜻 보면 특별한 것 하나 없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그런 수혈이 되고 싶다 이 정도면 인간의 감성을 좀 담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시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뭔가 작품성이라든지 아니면 완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등차수혈이랑 등비수혈이랑 개차수혈이 지금 없어진 수혈이지만 이런 각각의 수혈을 감정을 담아서 표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엑스 같은 나의 함수 이거는 우리 고3 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고3 때 수학생이 맨날 얘기했던 게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사인 함수를 그릴 것이다 그래서 3월달의 점수가 곧 수능 점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여름방학 때 지나고 9월 모평 망친 다음에 수능까지 다시 오면 3월달 점수가 곧 수능 점수이기 때문에 너네는 사인 함수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사인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라는 거야 우리가 우와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인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월 똑같잖아 그래서 난 그때 왜 우아를 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뭔가 그 절대값이란 말이 멋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인엑스 그러니까 삼각함수랑 사람의 감정을 비유하는 거는 그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소스죠 나의 하루는 주기가 2파인 y는 마이너스 사인엑스와 같이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내가 내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함수값이 최소값이 플러스 1이 되는 것처럼 아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에서 너의 인스타를 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2분의 파이까지 함수값은 기억도 못하고 너의 표정을 보며 나의 함수값을 다시 증가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고백하는 것 같죠 이렇게 고백하면 100% 차이입니다 예전에 이게 지금 수학은 아니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과적 개그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21이 막 인기 있었으니까 나랑 CL이랑 결혼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NACL이야? 뭐 이러면서 혼자 킥킥됐던 그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성에게 고백할 때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백방 끝나죠 이거는 나의 하루는 마이너스 사이넥스 같아서 너의 인스타를 보면서 매일매일 뭐 주기를 생각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뭔가 작품성이나 우리의 그걸 보자라는 게 아니고 사이넥스와 감정을 넣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무슨 우리가 전문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멋있다 뭐 이런 걸 느끼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행평가를 한다면 어떤 수학 기호나 수학 공식과 나의 일상과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면 충분히 훌륭한 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던 시가 있었고 조금 더 선생님이 좀 찾아봐가지고 다른 좀 멋있는 시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를 시를 이동할 때 좀 써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2018, 18연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18연수 때는 굉장히 날렵했거든 그때 이제 미분 가능성에 연결을 하면 내 턱은 미분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오차함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훌륭한 함수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었어 차라리 0이 되자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시인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시인 아닌가? 이 정도로 차라리 0이 되자 수 없는 미분 속에 마음이 상할 갈 땐 차라리 0이 되자 미분돼도 잃을 게 없고 있지만 없는 것은 0이 되어 잠시 쉬어가자 마음이 안정되고 입가에 미소가 필 때쯤이면 조금씩 적분하자 적분 상수를 고를 수 있다는 황홀한 자유 속에 신나게 적분하자 미분과 적분이 공존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수 없는 미분 속에 내 마음 흔들릴 땐 잠시 0이 되어보자 아 여기도 이 블로그에 있던 건데 이거는 시로서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멋있죠 처음에 나왔던 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리고 차라리 0이 되자 미분과 적분과 숫자 0을 다 합친 거야 0이라는 건 제로인데 너무 감정이 복잡할 땐 그래 더 이상 없어질 게 없다 난 이럴 땐 0이 되어보자 마음이 안정되고 입가가 미소에 필 때쯤 그래 좀 진정이 되면 적분하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기운을 내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에서 또 상수가 랜덤으로 막 꽂히거든 적분 상수 그러니까 이걸 자유로 표현한 거죠 적분 상수를 고를 수 있다는 황홀한 자유 속에 신나게 적분하자 그래 너무 마음이 상할 땐 0으로 만들었다가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쯤이면 적분을 하자 그때는 적분 상수를 고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자유롭다 선택지가 많아졌다 미분과 적분이 공존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세상은 빠져들었다 세상은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는 거니까 미분과 적분이 공존한다고 얘기한 거죠 차라리 잠시 0이 되어보자 이 정도로 하면은 이거는 수행평가가 만점이죠 이거 그대로 쓰지 마세요 원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해 보니까 좋은 시들도 많고 그리고 이 정도면 어디가 써 이 정도면 학생들이 한 거 약간 좀 티가 나죠 전문 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수학이 활용된 시를 써야 될 때는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방금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던 차라리 0이 되자 이런 시처럼 주변에 있는 일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단한 공식이 아니어도 좋아 대단한 수학자가 아니어도 좋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연결만 시키면 훌륭한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소위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영화나 혹은 시를 쓰거나 등등등에 뭔가 과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시를 선택했다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이던 수행평가도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몸 건강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